4회 공연입니다.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최고의 품바각 3 이재진을 소개합니다. 박수하고 한 번 크게 질러 연습 한번 해볼까? 이재진을 소개합니다. 질린 새끼는 잘 안 질린 새끼는 끝까지 안 질리네. 오늘 4회 공연 우리나라의 최고의 품바각 3 이재진을 소개합니다. 이재진을 소개합니다. 그만해 빨리빨리 잘라시라고 계단하지 말고 이재진을 소개합니다. 이재진을 소개합니다. 이재진을 소개합니다. 이재진을 소개합니다. 이재진을 소개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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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제 체크